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위에 8개 종목은 치아총액이 매우 큰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따뜻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올해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피드백 댓글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제는 이세무사의 포트폴리오 8개 종목에 대한 이정윤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콘택트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해이면서 성장주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더욱 빨리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시장의 관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에서 코로나 이전인 4차 산업혁명으로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콘택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혹자들이 기다리는 콘택트 시대는 영영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의 3대 신성장 산업이었으며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테슬라의 성장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1. 반도체 삼성전자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대표주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며 비메모리 반도체 MS 확보를 위해 노력 중 가치 분석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모든 사업부 글로벌 우위의 경쟁력 비메모리 반도체 진입에 성공 여부가 관건 정보 분석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R&D 분야에 73조원 생산 인프라의 60조원 투자 파운드리 매출 확대가 본격화 디렘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5G 네트워크 장비의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 차트 분석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가장 장기간 우상향 성장주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성장주의 대명사 2.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산업 제약바이오 산업은 인구 고령화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 SK, LG 등도 차기 주력 성장 동력으로 투자 중 가치 분석 계속된 증설로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 기대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분 75%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높임 정보 분석 CMO 쇼티지 현상 지속 어퍼 CAPA 이용한 추가 수주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의 사공장 착공 세계 최대 바이오 이약품 생산기지 1, 2 공장의 가동률이 100% 가깝게 유지되는 상황으로 가동률 안정화로 인한 매출 안정 차트 분석 신규 상장 이후 지속적인 주가 우산향으로 공모 이후 저점 대비 4년 만에 주가 7배 상승 3, 자동차 현대차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에서 미래차 전기수소차로 진화 중 4차 산업의 핵심인 미래차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정부와 선도기업이 노려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극감했지만 향후 기조효과 기대 가치 분석 가솔린 완성차에서 전기수소 완성차로의 전환이 관건 정의선 체제에서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이 중요 정보 분석 신차 및 EV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적응이 기대 제네시스와 EV 판매 호조 시 구조적 수익성 개선 기대감 확대 정의선 회장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체질 전환 박차 4, 2차 전지 삼성 SDI 전세계 탄소 배출권 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 유럽 및 미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 아래 정부 지원 정책 강화 전기차 시장 확대 속 배터리 업체 수익성 개선세 뚜렷 가치 분석 LG그룹 시총 1위의 주력사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한 물적 분할 강인의 결과가 관건 정보 분석 NCMA 양극제, 실리콘 음극제, 폼팩터 변화 등 새로운 2차 전지 기술을 선도 차트 분석 테슬라와의 추가 연동성이 높고 삼성 SDI와는 순환 매가 도는 추가 움직임 보이 5, 인터넷 카카오 디지털 뉴딜 정책과 발맞추어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 주력 서비스 대부분이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는 트래픽 매출 증가로 연결 커머스 광고 콘텐츠 클라우드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구조적 성장 기대 가치 분석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 자회사 상장이 동전의 양면 카카오톡과 관련된 사업은 여전히 확장 정보 분석 광고 커머스, 모빌리티, 회의 웹툰, IP 비즈니스 등의 모든 사업부의 매출 성장 가속화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를 압도하는 이익 성장 국내 대표 모바일 플랫폼 2021년 카카오페이, 모빌리티 등 신규 비즈니스의 성장 및 IPO에 따른 연결 가치 재평가 차트 분석 코로나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신고가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 관련 신고가 시청은 네이버가 더 높지만 주가 상승률은 카카오가 더 높음 6. 전기전자, 엘지전자 TV 대면적화 및 IT 디바이스 판매 증가로 수요 면적 7%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 IT 패널 수요 강세 지속 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요 13% 및 스마트폰 시장 내 OLED 침투율 34% 전망 가치 분석 2020년 외형 성장과 수익 상승 기대감 자동차 전장 사업 성장성 반영 기대감 정보 분석 전장 사업부 성장 수주 잔고의 40-50%가 지혜명으로 전기차 프로젝트 진행 중 가전은 건강가전 판매 확대에 따른 수익 창출력 극대화 유럽 빌트인 선과 주목 스마트폰은 보급형 5G폰 위주로 선진 시장 점유율 반등 ODM 확대 등 수익 개선 차트 분석 52주 신고가 갱신하며 2018년 고점 갱신을 향해 우산향 진행 중 7. 화학 롯데케미칼 언택트 환경으로 인한 패키징 수요 급증 온라인 쇼핑 및 음식 포장 수요 증가에 기인 경기 회복보다 먼저 타이트해진 수급 균형 판데믹 이후 빠른 수요 복원력 저유가 장기화 원가절가 가치 분석 롯데그룹 상장주 중에 시총 1위 종목 재무제 표상 턴어라운드 발생 기대감 정보 분석 21년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우위 수급으로 변화 과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BD, SBR, ABS, MEG 등의 제품이 수요 복원력이 가장 높았음 글로벌 업체들의 증설 취소 지연 등으로 올레핀 계열의 시황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차트 분석 52주 신고가와 함께 화학주 빅사이클 기대감이 반영된 일봉상 완전 정배열 초입 차트 8. 그린 뉴딜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글로벌 트렌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판 UD를 기회로 산업의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 가치 분석 하나그룹 상장사 중에 시총 1위 기업 기존 화학사업의 실적 턴어라운드의 태양광, 수소에너지 성장 기대감 정보 분석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의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석유화학 태양광이 동시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25년까지 태양광, 수소 연계,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보유 차트 분석 그린 뉴딜의 대장주 차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요? 10년 만에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음 지금까지 8개 종목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위의 8개 종목은 시가총액이 매우 큰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성장산업과 산업 내 시가총액 1, 2위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지 추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종목보다 8가지 성장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저자의 8가지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자의 삼박자 투자법에 의한 가치 정보 차트 분석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정윤 저자님의 부자의 공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